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서 최악의 증여 상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무려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80억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리고 양도가액이 500억원이니까 양도차액이 무려 420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원 양도시 양도차액은 420억원이구요. 15년 이상 장기법의 특별공제 30% 감안한다면 126억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94억원이구요. 45% 구간에 걸리고 노진공제액 6594만원을 공제해준다면 양도세는 132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수업세 10%까지 합쳐왔고 총 내야 되는 세금은요. 145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500억원에 양도하고 나서 세금 145억원을 공제하면 세후자산은 355억원이 났는데 이것은 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355억원에서 공제합계 그러니까 배우자공제 30억원, 일갈공제 5억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원 합치니까 37억원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18억원이고 50% 구간에 걸리고 노진공제액은 4억6천하니까 상속세는 무려 154억원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양도 상속이 발생된다면 양도세 145억원 그리고 상속세 154억원 총 299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50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세와 상속세를 내고도 201억원이나 남았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억원에 양도하고 무려 60%나 세금을 낸 것이죠. 결국 세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도하고 나서 바로 상속이 발생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부동산 양도 후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바로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금액으로 자녀한테 10억 5천만원, 자녀 배우자한테 10억 1천만원, 손자녀 2명한테 각각 10억 5천만원을 증여해서 총 41억 6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1억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증여 후 상속이 발생된다면 증여 재산을 합산하게 되겠죠. 따라서 비상속인은 5년, 상속인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상속세를 누진가세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남은 재산이 있잖아요. 313억원이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해보면 5년 후에는 상속재산이 419억원으로 불어나고 10년 후에는 무려 561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은 정말로 폭탄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양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것은 최악증의 차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하지 않고 상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속시 상속가액 대비 양도가액을 비교할 때 양도차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속세 또한 미미한 것이죠. 하지만 사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속세가 그때는 핵폭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원짜리 부동산은 상속세가 무려 226억 9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동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10년 후에는 상속재산이 740억원, 상속세는 무려 346억원으로 꽁충띱니다. 20년 후에는 상속재산은 1095억원, 상속세는 524억원이 되죠. 그리고 30년 후 상속재산은 1621억원, 상속세는 무려 787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빌딩을 보유하고 나서 바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할까요? 당연히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납으로 빌딩 부동산으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납 시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공매로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악의 한 지붕 두 가족의 폐해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사건건 임대관리하고 매각관리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옥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따라서 빌딩을 양도하는 것과 보유하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 후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바로 사전 증여 전략이 해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의 토지만을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가 절실합니다. 절세 전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감정평가 후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가의 감정평가로 증여가액을 인하한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시세 대비 10% 낮을 경우 증여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증인을 최대한 분산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미혼자녀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시 자녀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 있고요. 출산 시 손자녀한테도 증여할 수가 있겠죠. 단계별로 이렇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장 증여시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거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결책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것이죠.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분납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증인 임대소득 창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생길 경우 증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비고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로 증여인이 대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증여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증여세를 늦추고자 한다면 10년 전에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가가 200억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500억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후에 증여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금융, 투자, 절세 컨설팅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스킬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큰코다치게 됩니다. 바로 소탐대신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실수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쥐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백년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에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리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리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주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법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시에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시 5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프레임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시 10년 후 무려 358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79억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원, 매년 2,400만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메리트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막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픈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우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자호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소 그리고 투자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열한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영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 매년 자산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실행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정의원을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시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개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6월달 콘스탄트 김해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날 1회차로써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2호선 역삼령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케이제하 1층에서 하고요. 2회차는 6월 8일 토요일 다음 날이 되겠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가비 3만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투자와 절세 2마리의 토끼를 한번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을 해서요. 그래서 수십억원,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령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증여 상속 사례를 알아봤고요. 최선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법 또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